오늘은 특별한 촬영을 하러 왔어요. 바로 이곳 UIPR 스튜디오예요. 서울의 유명한 사진 맛집으로 알려진 이곳은 컬러 증명 사진과 컬러 프로필 사진을 찍어줘요. 수많은 컬러 중 나에게 어울리는 나다운 색을 담을 수 있다니. 너무 의미 있지 않나요? 특별한 사진 찍으러 들어가 볼까요? 감성적인 입구를 지나면 전문가 스멜의 스튜디오 내부가 보입니다. 오른쪽에서 저는 프로필 사진을 찍을 거예요. 먼저 본인의 컨셉에 맞춰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해요. 제 생각에는 미리 3, 4번을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컬러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같은 블루 계열의 색상도 밝게 혹은 무겁게 나뉘니까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알고 가면 수월하겠죠? 컨셉과 색상을 정했다면 이제 준비해 볼까요? 대부분 본인이 준비하시겠지만 대여가 가능한 옷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저는 이걸로 얼굴의 기름기를 없애고 매트하게 할 거예요. 기름지면 조명에 반사되니까 꼼꼼하게 톡톡! 화장의 마무리는 립이겠죠? 저는 연한 발색에 입생로랑 틴트를 발라줄 거예요. 굴곡진 윗입술도 꼼꼼하게 바르고 엿, 엿도 네! 제 촬영 컨셉은 졸업사진이라 스카프 리본과 함께 대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리본은 저렇게 먼저 앞으로 빼낸 후에 뒤에서 리본 모양을 잡고 앞으로 돌려주셔야 왼쪽과 오른쪽 대칭이 잘 맞게 완성됩니다. 졸업사진에는 학사모가 빠질 수 없겠죠? 이게 꼭 본인 기준에서 왼쪽에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짜잔! 마지막 점검이 끝났다면 이제 찍어볼까요? 사실 이것저것 소품도 가져왔어요. 하지만 소풍과 찍는다면 이미지 사진에 가깝다고 해서 패스! 색지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섬세한 칼라 조절은 포토샵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시작부터 경직되어 있네요. 방황하는 손과 어색한 몸짓에 어쩔 줄 몰랐어요. 무표정에서 점점 밝게 웃으면서 몸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제 자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중간중간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증명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야 시간이 지났을 때 제 사진을 다시 보게 된다면 웃으며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8월에 졸업이라 시원섭섭하게 이제 안녕하는 중대를 웃으며 졸업하고 싶어서 더 밝게 웃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웃었나? 격련이 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잘 나오는 측면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저게 고정이 아니라서 중간중간 잘 잡아줘야 하더라고요. 자, 어깨에 힘을 최대한 툭 풀고 싱글미소 하하오 이 보이게도 웃어버립니다. 솔직히 많이 찍었으니까 한 장은 나오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선택했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사진을 선택했다면 기본적인 얼굴 톤을 정리해 주셔요. 추가로 원하는 부분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날 색조를 전혀 안 하고 가서 살짝 볼터치를 톡톡 넣어봤어요. 저는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미소를 위해 입꼬리도 올렸다가 인위적이어서 다시 취소시켰어요. 또 제 이가 좀 누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만 밝게 하면 사진에서 정말 이만 보여요. 결국 이것도 패스하고 배경 칼라를 좀 바꿨어요. 칼라는 밝게 할수록 입물이 화사해지고 칼라가 쨍해질수록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되더라고요. 제가 대여한 학사모가 살짝 흠이 보였지만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메꿔지고 먼지 묻은 부분도 사라지는 매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15분 정도 대기하면 두구두구두구 짜잔! 컬러 프로필 사진 박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디자인 프린팅과 풀 프린팅 미니 증명 사이즈 5매와 미니 프린팅 1매 또 카카오톡에서 UIPR 친구 추가를 하시면 본 배경화면과 수정된 파일 사진을 받을 수 있어요. 내 기종에 맞는 배경화면까지 제작해 주시는 센스! 최고 시당! 여기서 끝이 아닌 리뷰 혜택까지 받아보세요. 프로필 사진이 아닌 증명사진이 필요하신 분은 민증, 운전면허, 이력서, 취업사진, 사원증 등등 여러 이력서로 사용 가능해 65,000원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프로필 사진 구성 상품은 75,000원인 점 참고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졸업식으로 대체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특별하게 나만의 졸업사진을 찍으니까 좋은 추억과 예쁜 사진을 받게 되어 너무 좋네요. 제 개성이 담긴 프로필 사진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사월의 사진 맛집 UIPR에서 나다운 사진을 찍어보세요. 두 번쯤 엔지인 것과는 분명히 알 수 없어온 이어가기 때문에 무언가 안 될 수 없는 사진을 찍어보세요 우와의 사진을 찍어보세요. 이것은